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죠 야곱이 약복강 강변에 서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 이삭의 둘째 아들,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약복강에 서 있는데 약복강은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혹시 저쪽에 약간 강처럼 보이는 게 혹시 있으세요? 찾으셨어요? 저게 약복강이에요 멀리서 잡은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줘보세요 조금 더 잘 보이죠 저기는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메인으로 흐르고 저기는 지류이기 때문에 저기는 건너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저 사진은 물이 아주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지 않으면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그래서 약복나루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요 1번에 보면 밭단아람, 하란 보셨어요? 저기가 바로 야곱의 외삼촌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밭단아람 지역입니다 저곳에서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보냈죠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내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 또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은 여러분 저기 밑에 보시면 해브론 지역이 이렇게 보이세요? 베델, 해브론 저 밑에까지 저 가난한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여정을 거쳐서 지금 가는데 당시에는 요즘처럼 재산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재산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밭단아람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러분 부니엘 보셨어요? 부니엘 보셨고 약복강에 있는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저 약복강 보셨죠? 약복강 약복강 찾으셨어요? 저 요단강에 있는 지류 저 약복강에서 지금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세기 32장은 야곱의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하면서 이렇게 부인과 자녀와 재산을 가뒀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고향 땅을 가는데 사실 처음에 외삼촌 집에 갈 때는 빈턴터리로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도 이루고 재산도 가지고 고향에 가니까 한편에서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고향이 가까워 올수록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 과거의 사건이 뭐였냐면 야곱이 이삭의 둘째 아들인데 장자 에서라고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이 도망간 거 그것이 바로 외삼촌의 집이었던 거예요 이제 막상 고향에 가까이 오는데 그때 사건이 생각나서 혹시 형의 마음이 어떤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형의 동향을 살펴봐라고 했더니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3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들어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이게 뭔가 수상한 거죠 환영하는 인파는 아닌 것 같고 장정 400명과 함께 온다 딱 생각해보면 형이 복수하려고 오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 혹시 형이 용서하지 않아서 우리 온 가족이 몰살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머리를 굴리는 거죠 영리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7절 8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예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라 하고 작전을 짠 거예요 형이 만약에 공격을 하면 한 반은 포기하고 반은 살리겠다 그리고 앞에 만약에 공격이 되면 나는 도망가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마음에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뭘 하냐면 기도를 하는 내용이 32장의 9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 좋은 게 아니고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있는 기도가 되지 않냐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문제는 지금 죄의 문제예요 형한테 잘못한 거 아버지에게 속인 이런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좀 세월이 지나면 약이겠지 그러나 죄는 사라지지 않냐 합니다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세월 지났다고 사라지지 않냐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마 그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고비를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기도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전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반협박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안감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허한 기도니까요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이 야곱 사이에 죄가 맞고 있어서 기도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또 깨를 부립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형에게 선물을 줘야 되겠다 뇌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동물을 이렇게 모아서 550마리예요 소, 양, 염소, 낙타 엄청난 선물을 갖고 형에게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아니라 단계를 거쳐가지고 네 단계로 넷대로 나눠가지고 한때 받고 이거야 또 다음에 보면 또 선물이 있어 또 선물이 있어 하면서 마음이 좀 녹아지지 않을까 야곱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이런 수술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자기 가족들 다 건너보내고 약복강에 건너보내고 혼자 남은 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24절 말씀해 보면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약복강의 밤기도가 되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약복강은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이 약복강의 체험을 통해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약복강이죠 그래서 이 약복강은 야곱에서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약복강의 밤교두를 하는데 우리의 이 기도도 야곱의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변화가 되고 출발이 되는 그런 잊을 수 없는 그런 기도에 되기를 주의므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야곱의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그런 기도 제목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약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할 때 만나 주옵소서 따라해봅시다 기도할 때 만나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헌신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남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홀로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남게 되면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사람과 있으면 정신이 없죠 그런데 깜깜한 밤에 혼자 한번 계셔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고향을 떠난 20년의 세월을 바라보는 것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름은 보통 씨름이 아니라 처절한 전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과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름을 주면서 네가 하나님과 교루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30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받지만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분예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싸운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찾아오셔서 야곱을 이렇게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베데레스도 야곱을 만나 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뀌지 않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그런 생활을 가운데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야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속상을 깨뜨려서 그를 믿음의 조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진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야곱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구출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런 삶을 했다면 지금 오늘 이 야곱과 에세의 이 현장 가운데서 약복강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전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야곱에게 힘을 주셔서 사람을 붙여주든지 해서 강한 사람을 붙여주든지 해서 에서와 싸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뭘 합니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장사에 에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야곱에게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능력을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싸우면서 씨름을 하면서 지인을 다 빼고 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나를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씨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내 힘이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이 빠지면 누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비록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었는데 내 힘이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올린 아까 전에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힘을 주고 바이올린 하면 다 끊어집니다 힘을 빼야 돼서 수영할 때 물에 뜨려면 힘을 살려고 받은 거라면 죽습니다 힘을 빼야지 사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주도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약복강의 밤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애 있기를 주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약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할 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약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하면 사람이 변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세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적인 꽤 술수 쓰고 때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들과 자녀도 죽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먼저 치면 내가 도망가리라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주 그냥 곤모술수가 뛰어난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야곱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에 욕망을 그대로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은 나의 판단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영적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씨름하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읽어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밤새 씨름을 했는데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보통이 아니죠 세상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놓지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죠 허벅지 관절은 과거에는 환도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었죠 환도뼈가 뭔가 했는데 우리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허리 부분 엉덩이 뼈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치니까 사실은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야곱 남자에게 있어서 힘을 상징하고 자신을 생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함을 얘기한다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허벅지가 처지는 이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할 것 같은데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긴 나이다 야곱이 엉덩이를 칠 때 엉덩이뼈가 처짐을 당해서 하나님의 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씨름하면서도 놓지 않았는데 환도뼈를 처졌는데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제발 나를 가게 해라 나를 나달라 나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다 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도뼈를 치든 뭘 치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문을 추구합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말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도와주셨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지금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형에서의 관계 해결인 거예요 하나님 이 관계를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불쌍히 위해서 지금 형의 위협으로부터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야곱은 환도뼈가 이렇게 엉덩이뼈가 처짐으로 말면 힘으로 매달린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매달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가 묻습니다 27절 26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는 묻는 거죠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내 이름이 뭐냐라는 것은 너의 정체가 뭐냐?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단순한 이름을 묻는 게 아닌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악합으로 사기치다 수작을 부려서 빼앗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대로 그런 거죠 좋지 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언젠가 들어본 질문입니다 언제입니까? 20년 전에 들어봤죠 형 애서로 가상해가지고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 이삭이 묻잖아요 너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애서입니다 어? 너 목소리가 애서가 아닌데 애서 맞습니다 하고 장작권을 뺏었잖아요 그 야곱에게 너 누구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정신이 벗쩍 드는 거죠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가 울면서 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 나는 빼앗는 자, 나는 거짓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애서가 되고 싶었는데 야곱인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주신 거죠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이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80 한번 해봐요 할 때 그래 힘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저 주듯이 하나님이 저 주신 거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변화의 마음을 보신 거죠 축복해 달라고 나 좀 변화되길 원한다고 하는 그런 강구하는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 가운데 제일 긴 이름 등록되어 있는 제일 긴 이름이 박하늘, 별림,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워 우리 들어보셨어요? 17자예요 17자 한번 보실래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박하늘, 별림,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워 우리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딸을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이름을 적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 자매의 언니 이름이래요 언니 이름은 원래 아버지가 이렇게 적대요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22자래요 그런데 이렇게 있고 이름 주민등록에 신고할 때는 박하, 예진이 줄여서 이렇게 하고 둘째 딸은 다 이렇게 올렸대요 두 딸이 이름 안 바꾼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죠 바꿀 수 없는 이름이죠 소중한 이름은 고귀한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들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것 받게 될 것 많이 있죠 야폭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줄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름보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계속적인 싸움이지 한 번 이런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넘어져 가는 그 모습 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약복강의 밤기도 가운데 있기를 지음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복강의 야곱처럼 기도할 때 해결하여 주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요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약복강에서 야곱을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형하고의 문제 때문 아닙니까 형하고의 관계성 때문이 아닙니까 지은 죄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문제 있죠 건강에 문제 있을 수 있고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진로도 있고 그때 약복강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러 문제 해결한 것처럼 하나님도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죽게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이게 야곱이 한 기도거든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두렵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이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이런 강구하는 기도하기 전에 꼭 죄의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잠을 못 자는 거죠 계속 뭔가를 하긴 하는데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계속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낙복강에서 밤새 실험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엉덩이뼈를 치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가 그곳을 이름을 하면서 분이엘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분이이는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교제를 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가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곳을 지나는 거예요 지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해가 돋았고 저건 사실은 그냥 해가 뜬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그런 표현인 거죠 그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작전을 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실험하고 나서 오히려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해가 돋아서 쩔뚝거리면서 형에게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33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누가 달려왔습니까? 애서가 달려온 거죠 애서가 달려와서 맞아주고 안아주고 서로 우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놈이 사실 보기만 해봐 그냥 사실은 끊기고 와서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는 물질로도 안 되고 뭐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서가 먼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변했습니까? 야곱이 먼저 변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곱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애서까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가성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해서 원망하고 불병하고 바뀌지 않는다고 여러분 백나라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이 상대도 변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는 거 내가 바뀌면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바꾸려고 하면 고통의 날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가 형의 마음을 돌려보고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했더니 하나님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해결되지 않는 게 이 관계의 문제잖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사 천재를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야곱처럼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이 못된 속상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계속해서 속이고 재짓고 신앙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영혼도는 삶 잘 잊지 못합니다 도와줍서라고 강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지음으로 축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